이런 목검으로 수련이 되려나? 어? 이.. 빛이 나 어디로 사라졌나 했더니 저기 뭐야 있었네? 환하다 아주 환해 아씨도 좋지요? 간밤에 복덩이가 불러들어왔는디 얼굴에 귀티가 자르르 흔드는 게 다윗에 밀릴 걱정은 없겄던데? 좀 나가지? 내 영역에 누가 침범하는 거 질색이라 저도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많은지라 저 선비님 저희 유서 깊은 이화원에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외상 절대 사절 사절 너였구나 도둑놈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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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양 요인들은 원래 1위도 적극적인가? 예? 참 좋은가 봐 뭘 말이냐 영 떠날 생각이 없어 보여서 의외입니다 최상 제일 무관심한 분이 제 걱정을 1위도 하실 줄은 왕이 될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빛 떠오르는 자가 이게 최상 며칠 더 죽어야 원이 불리시겠어